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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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 어제 엄마는 잠깐 갔었는데 팥죽을 얻어왔는데 이렇게 유리볼에다가 엄마는 꼬박꼬박 먹을까? 응 미니 미니 매워 빅빅빅빅 빅빅빅빅빅토리 뭐라고? 아 요거 요거 스크린 내려오라고? 아빠! 미니 말로 해 할 일이 많은데 강빈이가 자꾸 소환을 하거든요 사실 애기 키우면 재택근무 좋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재택근무하면 일이 안 돼요 고마워 여러분 저희는 이케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 프릿 건데 연말 선물로 사장님이 보내주셨거든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이렇게 후드가 달린 옷을 입고 코트 끈 귀찮아서 빼버렸어요 고마워 오늘 너무 초초초 아니야?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아빠가 입혔어요 한 개나 양말 정도는 아이보리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통풍 시트를 뺄래? 너 옷에 거의 갇힌 것 같아 괜찮아? 응 네가 괜찮다면 뭐 그래 네가 괜찮다면 뭐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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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부터 주문해 저 이거 먹을래요 여러분 그래 음식부터 주문하자 그래 오히려 먹는 점이 어떻게 주문하는 거죠? 그거를 빼놔? 겟바놔? 응 카레이제만큼 하러 갑니다 어른분하러? 귀여워 소고기 소고기 네네 왜 그렇게 해? 어 바로 나와 이렇게 소고기 소고기 손 손 손 손 손 오 오 역시 어린이를 위아 아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군요 어 오 오 됐다 됐다 이제 먹어봐, 나 먹고 와 됐어? 맛있지? 별래? 네 슈키즈 작은 것도 있다 슈키즈 작은 것도 있다 응 어? 어? 응 응 가자 가자 응 가자 응 멋짐 여러분 이 바구니 진짜 유명한 거 아시죠? 여기에 감자, 고구마, 양파 이런 거 싹 다 넣었잖아 목욕 바구니에도 좋겠다 목욕탕 갈리 있니? 하나 살래? 아니야 그래? 마감할 때 오니까 사람 진짜 짱 좋아요 어 이런 거 예뻐 예뻐 저는 집에 절대 검정색을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더 예쁜 거 같아 예뻐 예뻐 우리 집에 못 살 거 같으니까 더 예뻐 응 장난 아니다 부르고 많이 하지 않았는데 뭐? 저렇게 격에 이렇게 판을 걸어가지고 어 이런 컬러 이런 집은 쇼룸에서만 보는 게 예뻐 이런 나무 어때? 키울 수 있겠어? 응 좋아요? 진짜 나무야 아 인조 싱어이구나 진짜 인조 퀄리티 좋네 진짠 줄 알았잖아 저런 방 하고 싶어? 응 어 가자 오케이 그래? 아 가격도 괜찮네 내려? 하염 여러분 오늘 24일입니다 여러분들은 24일보다 이 영상 늦게 보시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본격적으로 바게트 빵에 카이마게 꿀 우와 반 빵 강빈아 우리 어디 가는거야? 강빈아 나 창문 보고싶어 나 옆에 보고싶어 고마워 강빈아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할아버지? 아빠 할머니? 할머니 이모? 뭐 삼촌? 가족 응 똑같아 그러면 누나? 누나 형아? 응 형아? 응 곰돌이 뽀뽀 옳지 차가 의복한달 무슨말인지 알아? 해석해봐 차가 거기처럼 간다 너무 땡 아 크리스마스라 그랬지 차가 의복 간다 아 많이들 간다 그렇지 반찬이 의복 많다 응 약간 따라해 좀 많다 이렇게 쓸수도 있고 좀 며어내미인거 같아 좀 며어내미인거 같아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랑 여러분 또 반짝이가 너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거 할까? 차에 이게 나 그리고 반짝이 펄이 안 떨어지는 거라 생각해 어 아니 여러분 지금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차 중에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 원마운트 여기는 24일인데도 그래도 찾을 때가 있거든요 약간 안타까울 수 있는데 이런 대목에 찾을 때가 있다니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찾을 때 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내목을 하나 사입고 어 진짜 춥다 걸어서 간다 똑똑한 생각이야 너 괜찮아? 이거 덮어줄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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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 눈 도착했습니다 바쁘게 추웠지? 응 장을 좀 봤습니다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들어가봐 그렇지 턱지필라 목잘 목잘 라네즈 담요 아주 잘 씁니다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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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진짜 춥다 엄마 나 케이크 쳐버렸어 야자 춥다 애니야 추우니까 그러고 가 가자 겨울이 돼 빙판길 무서워 특히 한 손에 이런 거 들었어야 된 말입니다 저처럼 몸치는요 무서웠겠어요 중심 무너진 것 같아요 아 아 아 빙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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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타이머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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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 남은.. 남은.. 새우 새우 오 맞네 perspective iller 꿀 이건 손이 편하더라고요 bisogna 송민이 웹 runter 오일 파스타나 피자 토마토 파스타, 피클까지. 여러분 여긴 좋은데? 토토와! 와 너무 맛있어. 이거 아오와 소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강빈이 자고요. 우리 체씨 언니와 함께 언니 아니에요, 친구예요. 아무튼 체씨 언니와 함께 케이크 파티를 해봅시다. 케이크 파티를 해봅시다. 케이크 파티를 해봅시다. 케이크 파티를 해봅시다. 됐다. 완전 스트리머야. 그럼 완전 전문 스트리머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 둘, 셋! 끝! 나는 빠진 느낌인데? 갑자기. 커팅하게 해줄게요. 미쳤다. 이것도. 둘 다. 둘 다. 둘 다. 셋 및. 넌. 둘 다. 셋 및. 셋 및. 둘 다. 셋 및. 셋 및. 여름땀. estre rais. 여쭙. 셋. 여름땀. 셋. 넌. 차 있어? 손잡아. 가자. 차 왔다. 아빠 안 와. 꺄악! 야, 무슨 일입니다. 엄마! 하염! 자체를 먹고 싶은데 지금 안 된대요. 이거 안 닦힌다. 그게 뭔데? 이거 이거 끓는 거. 어? 이거 이렇게 하면 기스 나지 않아? 기스 안 남박하대. 진짜? 어. 엄마. 엄마 거야, 이거는. 너 매워. 치. 넌 귤 먹어. 어. 둘이 까줘? 응. 그러면 회는 빼. 원래 회에서 해야 돼, 이제. 그래? 응. 무게는 빼. 응. 맛있다. 밥 먹어, 빨리 와. 뭐야? 가방 가방. 그럴 게 뭐 있어? 갑자, 갑자. 야, 갑, 갑, 갑. 응. 맛있다. 응. 이대해서 오는 거야? 아니. 카페인 정도. 하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자스. 커피가 도착했습니다. 아마토르 새로운 블렌드래요. 까까. 까까 아니고 커피. 칠리가 없어요. 케요네즈. 사실 뭐 이런 게 그 맛은 아니겠지만.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 매일에 만나요. 공룡이 어떻게 했어? 야. 왜 모르겠어? 공룡이 뭐 먹었어? 응. 공룡이 또 어떻게 했어? 응. 공룡이 또 어떻게 했어? 또 해봐. 응. 공룡이 어떻게 하지? 아아아아앙. 우아앙. 응. 아이엠. 여러분. 스윙모드 하러 갑니다. 떨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폭소리네! 아직 이 머리를で帰れば、 そういってきて、 そして、 そんなにこんなものはない。 おまけに。 または、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次回予告 お楽しみに。